곰돌이 근육 파워! 오오오 포! 포! 오늘 눈싸움하러 가자면 언제 나올 거야? 오잇 잠깐만! 거의 다 됐어! 하아 이러다가 이제 혼눈 타놓겠어! 빨리 좀 해! 오키오키닷! 스피드 베어가 간닷! 아니 스피드는 무슨 완전 슬로우 베어잖아! 타키! 날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스피드 베어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어! 그럼 눈싸움에서 복수하시던지! 오키다! 복수해주도록 하지! 아니 작업이 뭔데? 눈싸움하러 가는 거 맞아? 아니 이제부터는 눈전쟁이다! 타키 포! 기껏 준비한 건데! 그거 다 끼고 하면 눈이 하나도 안 아프잖아! 그럼 포도 눈싸움이 재미없을 거야! 흠 그러니까 눈전쟁을 하면 된다니까! 눈 속에 TNT라도 넣을 생각이냐고! 오! 기가 좋은데? 포! 더! 스노우 익스플로우전! 에이 됐고 이제 거의 다 왔어! 눈이 보이지? 오! 여기다! 좋았어! 훔! 눈이 참 많군! 그럼으로? 그럼으로? 내리자마자 공격해! 에이! 뭐야! 반칙이잖아! 흐! 전쟁의 룰은 없다! 전쟁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렇대 이거지 나도! 자자자자자! 어? 다 썼어! 타키! 어? 눈 안에 돌 방금 넣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픈데? 흑이 섞인 거겠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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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 주 주 자 자 자! 기 관총 발사! 자 피한 다음에! 오오! 다 썼어!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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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포! 이거는! 뭐야 잠깐만! 저절로 바뀐 거야! 아니 눈, 눈 큰이 가려다가 저절로 바뀐 거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눈 안에 넣는 것도 아니고 아예! 이건 말이지! 어! 하얀 서론의 예술 작품이랄까? 특히! 어! 휴이! 춥다! 날씨가 얼마나 추우면 이렇게 꽁꽁 다 얼었을까? 흠! 음... 얼음으로 뭐 할 만한 거 없음? 음... 글쎄 오... 그... 오! 오! 맞어! 그... 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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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빙수! 아이... 근데 그건 더운 여름에 먹는 거잖아 지금은... 어우... 추워 죽겠다고 그럼 얼음을 이용했지만 따뜻해지는 걸 하면 되는 건가? 뭐... 뭐가 있지? 음... 차가운 얼음을 이용해지면 따뜻해지는 거라?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차가운 얼음으로 어떻게 따뜻해져?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자노 아니... 있어 어? 뭐? 스케이트장 스케이트? 응! 스케이트 타느라 몸을 열심히 이렇게 막 움직이면 따뜻해지겠지? 오... 그건 그렇군 근데 스케이트 신발 있어? 음... 아니... 하지만 우리 보트는 있지 자... 설치 자... 간다! 휴... 오! 맞네! 이거 엄청 잘 미끄러졌지? 그리고 이건 내 특기이기도 하지 응? 포 특기라고? 그래! 얼마 전에 다리가 안 움직였을 때 난 팔 힘이 엄청나게 강해졌지! 아... 그때 보트를 잘 타게 됐지! 그래! 아마 내가 타면 엄청난 스피드가 나오겠지! 후후... 근데 여긴 내가 속도를 내기엔 너무 좁군 음... 그럼 이 얼음을 캐서 한번 속도 실험장을 만들어볼까? 오! 웃기다! 해! 바로 캐주지! 호잇! 어? 터키! 아이 포! 이거 안 캐지는데? 얼음은 그냥 캐면 안 되고 자... 짜잔! 섬세한 손길 곡괴이! 눈이랑 얼음을 좀 캘까 해서 챙겼는데 마침 잘 됐네 포우! 오! 그걸로는 캐진다고? 응! 이건 섬세한 손길이라는 마법이 부여되어 있거든! 안 캐지고 부서지는 것도 이걸로 캐면 자... 짜잔! 캐지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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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다! 오! 타키! 얼른 잔뜩 해라고! 오키오키! 자! 포우! 포우가 잘 받아 먹어야 돼! 오키다! 오! 자!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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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키 이거 뭔가 이상해! 뭐야 이거... 내가 막 얼음 깨면서 타키 잡아먹으러 가는 거잖아! 조스니 조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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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떨어졌다! 막혔어! 잘 좀 해보라고! 타키 포우! 얼음 다 만들었다! 포우! 아까 캐온 얼음 남는 거 있어? 나도 TNT 다 썼어! 오! 얼음 있어! 자! TNT? TNT라고? 아니! 포우! 잠깐! 아니! 이게 뭐야! 내 벽을 TNT로 만들었어! 힛! 빨간색 이쁘잖아! 그리고 난 불과 얼음의 길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 불과 얼음의 길이냐고! 빨리 딴딴 얼음 만들어서 저 끝에! 저 끝에 완성 좀 해줄래? 아 잠깐! 더 만들었어? 오! 난 여기 벽을 다 완성시키고 있을 테니까! 아! 알았어! 그러면은 자! 꽁꽁원 얼음은 얼음을 이렇게! 아! 맞아! 꽁꽁원 얼음이지! 딴딴한 얼음이 아니고! 자! 이렇게! 딴딴한 거나 꽁꽁원거나! 오! 똑같은 거 아님? 조금 다르지! 다 됐어? 응! 거의 다 했어! 이제 마지막 멈추는 것만 만들면 돼! 웃기다! 그럼 출발하도록 하지! 기다리라니까! 간다! 오! 엄청 빨라! 역시 내 팔은 최강인 것인가! 오! 뭐야! 포우 오잖아! 오! 오! 아니! 포우 위험하잖아! 후! 어차피 떨어져도 보트 타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아니 포우 말고 내가 위험하다고! 하긴 교통사고 날 뻔하긴 했지! 근데 이렇게까지 빨으면 얼음 중간중간 빼서 더 길게 만들 수도 있겠는데? 오! 얼음을 뺀다고? 그러면은 떨어지잖아! 글쎄 이런 대단한 속도면 아마 안 떨어질걸?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쌤! 구멍이 있는데 어떻게 안 떨어져! 시험해볼까? 그래! 타키가 한번 시험해보세요! 에이! 알았어! 자! 일단! 음! 여기를 한번 이렇게 뚫어놓고! 자! 자! 이제 간다! 웃기 웃기다! 어! 자! 이제! 자! 포트를 꺼낸 다음에! 포트를 이제! 가운데! 오! 가운데에 맞춰서! 자! 놓고! 후! 타키! 응? 실패하면 깨꼬다기야! 왜? 떨어지는 구멍 아래 내가 용암 깔아놨거든! 뭐? 왜? 자신 없어? 히히! 음... 아니! 이 정도 속도면 충분히 가능하거든! 아마도? 히! 그럼 한번 해보시던가! 오케이! 제발 터라! 제발 터라! 그럼! 자! 출발! 자! 간다! 오! 오잖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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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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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되잖아! 포어가 냈던 속도랑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속도랑 내가 훨씬 빠르거든! 그런가? 오! 허차! 어이가 없네! 타키! 지금 내 팔 힘으로 조종하는 보트면은! 응! 보트면? 오! 오! 타키가 겉날개에 폭죽 쓰는 것도 내가 이길 수 있음! 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오! 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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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지도 않고! 오! 할 수도 없겠지만 해! 그럼 겉날개 가져올 테니까 해볼래? 뭐야! 어이! 겉날개 아직도 있어? 응! 내 비밀창고에 있는데? 뭐임! 비밀창고 어디 있음! 어디에 숨겨둔 거임? 아이! 그걸 알려주면 비밀창고가 아니잖아! 아무튼 가져올게! 해보자구! 오! 오! 키다! 자! 보트 다시 부수고! 타고 가야지 이제! 포! 먼저 갈게! 아싸! 됐다! 뭐? 아니 포! 헤헤! 열심히 운전해보라고! 안돼! 무겁다고! 오! 꽝! 도끼 포! 자 포! 준비됐지? 당연하지! 지금 팔에 근육들이 어서 출발하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군! 힘들다고 그만하자고 비명을 지르는 건 아니고? 오! 오! 그런가? 아무튼! 덤비샘! 자! 그럼! 3! 2! 1! 출발! 오! 포! 오! 곰돌이 근육 파워! 오! 오! 포! 바람이 너무 쎈데? 핑계 내지 말라고! 뭐야! 내가 이긴 거 아니야? 오! 어떻게 된 거야? 몰라! 이거 비디오 판독 한번 해보자구! 오! 오! 좋아! 오! 오! 뭐야! 맞다! 한 번 트위! 그 뒤로 15번 정도 더 졌다고 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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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